엄마 엄마 자야 되는데 우리 아기 여기서 많아 엄마 자야 돼 집에 가자 응? 엄마 자야 되는데 간식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가자 엄마 자야 되는데 집에서 자자 이거 식량이라고 한 개 챙긴 거야? 누가 보면 굶기는 줄 알겠다 또 여기다가 또 똥 싸놓으려고 집에 가자 응? 집에 가자 가자 우리 찰떡이 에잇차차차 에잇차차 집에 가서 자자야겠지 응? 정신 좀 드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